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컨텐츠는 뭐냐. 바로 요즘 가장 핫하고 인기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. 바로 롤토체스인데요. 그 롤토체스에 곡궁이란 아이템이 있습니다. 이 곡궁 아이템은 오늘 실제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롤토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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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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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하고 일단 연습 사격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먼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과연 잘 날아갈까?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. 잘 날아가는데요? 자, 제가 저기 끝쪽에다가 참외를 올려놨거든요. 참외를 향해서 참외를 향해서 삼순아, 비켜!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! 여러분들 맞췄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참외를 다 관통하지는 못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꼈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리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참외 격파 아니죠 바로 캔 그리고 유리까지 한번 제가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밑둥에 맞았는데 찌그러졌어요 살짝 빗맞은 것 같습니다 밑둥에 맞아서 조금 부정확하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중간을 눌러서 와 또 밑에 맞았네 이 밑에를 맞으니까 뚫리진 않네요 오 여러분들 정확하게 맞았어요 와 카메라에 잘 잡혔나 정확하게 뚫렸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뭐야 와 다음 타자 병맥주입니다 병맥주 이리티비 도전 자 가봅시다 오늘 병맥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진짜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번엔 맞춰야 돼 밑둥에 맞춰야 돼 밑둥에 맞았어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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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두 방을 맞췄는데 병맥주가 너무 튼튼한데요 여러분들? 뭐야? 병맥주 왜 이리 튼튼해? 한국 병맥주가 이렇게 튼튼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롤토체스에 나오는 고꿈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캔은 뚫리는데 병맥주는 깨지지 않네요 역시 한국 병맥주 장난 아닙니다 역시 잘 안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고꿈을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꿈으로 나중에 연습을 해가지고 2차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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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